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무전원 공급입니다. 이렇게 무전원이죠. 태양전지로 작동하는 시계입니다. 그런데 태양전지로 작동하면서 이렇게 지금 태양전지가 들어왔다는 표시고요. 이렇게 뒤집으면 태양전지가 꺼져 있습니다. 이렇게 들어와 있죠. 그 다음에 전원을 올립니다. 전원을 올리면 이제 작동하고요. 작동을 하는데 리모컨으로 작동합니다. 1번 시계에 지금 작동하고 있죠. 2번 시계도 작동하겠습니다. 2번 시계에 작동합니다. 이렇게 해서 작동을 시키는데요. 그 다음에 밤이 되면 태양의 힘이 떨어집니다. 그럴 때 리모컨이나 이런 작동을 하게 되면 소비전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달아가지고 문제점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때는 태양전지가 힘이 약해지고 밤이 됐을 때는 리모컨 작동이 안 먹고 소비전력이 아웃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겠습니다. 이렇게 돌립니다. 돌리면 리모컨이 안 먹습니다. 리모컨 1번 시계 1번 시계를 아무리 눌러도 작동을 안합니다. 2번 시계도 이제 작동을 안하죠. 근데 이제 태양빛이 들어오면은 이제 작동을 합니다. 반응을 해서 이 시계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. 1번 시계 2번 시계 이렇게 작동을 해줍니다. 근데 이제 태양이 안 들어오면은 리모컨이 먹지 않습니다. 리모컨이 안 먹습니다. 자 그 다음에 태양이 들어오면은 들어오면은 리모컨이 먹기 시작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태양을 가지고 시계 작동, 리모컨 작동이 되면서 밤이 되면은 리모컨 작동을 중지시키면서 소비전력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 이상입니다.